와.. 박선아 결국 자마초 성공이네 뭘.. 사겨? 걔? 어.. 어디다 올라오는데 아.. 부럽다.. 어째 동기들이 하나 둘씩 떠나냐.. 야.. 너네 혹시 미팅할 생각 있냐? 2대1 뭐야.. 갑자기.. 누님.. 전 언제든 환영입니다 뭐야.. 이중구.. 넌 하기 쉬워? 그.. 나 요즘 과제 많아 아이.. 뭔 과제가 많아.. 지금까지 할 일 없이 책만 읽던 놈이 난 나가야 돼.. 우리 새내기한테 용담을 해봐야지 나도 그래.. 아 나 그런 데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이 그런 데서 너가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? 클럽을 가.. 헌포를 가.. 아이 그러지 말고 나가봐 너 이상형 뭔데? 내가 너 이상형인에 맞춰서 친구한테 나오라고 할게 그러게? 나 이 정도 이상형은 한 번도 못 들어갔다 얘 알고 왔더니 막 칼이나 장어형 이런 거 아냐? 나.. 그냥 뭐.. 긴 머리 잘 어울리고.. 활발하고.. 응.. 웃는 게 예쁜 사람? 뭐야.. 그냥 흔한 이상형이네 오키오키 그렇게 말해줄게 나가는 거다? 나 안 나간다니까? 아이.. 야 뭐래.. 나중에 누나한테 고맙다거나 해라 주는 거야 안녕하세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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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할까요? 짠! 걔 많이 돕고 있죠.. 아 본인이.. 저희 화장실 좀 다녀와드릴까요? 어.. 네네.. 다녀오세요 야.. 여기 왜 시켜져 있을 거 아냐? 음.. 그래도 한 두 시간은 더 있을 거 같은데 야.. 너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냐? 애초에 나오고 싶지도 않았어 응? 미안한데.. 더 오래 걸릴 거 같으면 나 먼저 가도 되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? 이게 3대3도 아니고 너 가면 나 뭐해? 영웅 근처로 가거든? 영웅 불러올게 영웅? 영웅가 누구야?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져 영웅가 누구야? 영웅한테 연락해 알았지? 영웅? 우투더 영웅투더 우? 뭐야? 음.. 아 그래? 미안해.. 지오는 잘 챙겨주고 음.. 고맙다.. 뭐야 너? 혜영아.. 오늘 7시 미팅이라며 설마 벌써 끝났어? 아니.. 너 이상형 맞춰서 불러준다더니 응? 너 이상형 거기 없던데? 아니.. 그래서 벌써 나왔다고? 응.. 그니까 나와봐 나 좀 더 마셔야겠어 야.. 나 자정진 과제 자정까지 잡히면서 안 돼 네 집 앞으로 갈게 아.. 진짜 가지가지 기다려봐 아휴.. 아휴.. 이 정도.. 그러니까 너가 연애를 못하지 아휴.. 보자마자 구박이야 에휴.. 안되겠다.. 기다려봐 내가 또 찾아줄게 긴 머리에 웃는게 예쁜 여자 아휴.. 됐어.. 어차피 못 찾는다니까 너.. 아휴.. 야 어차피 흔한 이상형이잖아 찾아줄게 내가 아니.. 흔한 이상형 아니라니까 아니긴 긴 머리에 웃는게 예쁜 여자가 이상형 아닌 남자를 찾는게 더 빠르겠다 아니 그리고 진짜.. 친화력도 좋아야 된다니까? 아니 아무튼 아니 그럼 MBTI 대문자 이인사람으로 찾아볼게 아니.. 아니.. 너니까 뭐가.. 내 이상형 너라고 내가 너 좋아하는 걸 너도 알고 있었잖아 어? 너.. 나 좋아해? 어 나 너 좋아해 나 관심 없는 사람이랑은 단둘이 만나지도 않고 술 취했을 때 집에 데려다주지도 않아 너도 알잖아 아.. 야야 그만 말해 이 정도 너 취했어 너 내일 후회해 후회 안 해 야아.. 우리 친구잖아 어? 나.. 너 없으면 과에 친구 없어 친구? 어.. 친구잖아 아.. 야.. 오늘 술은 못 먹겠다 자정까지는 과제 깜빡했어 미안해 중고야 나 먼저 가볼게 네..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